안녕하세여 여러분, 저스테이 네덩어크니에, 투나이니 그저 먹린 대화, 대화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단봉, 성능투어까안, 카섬드니에니, 비담받아오다 어차피, 하얀 능리은 문장, 모이클리어 모이클리어 주지 모이클리어. 리안 씨, 내일 저녁에 바빠요? 아니요, 안 바빠요. 내일 우리 집에 오세요. 집들이들 해요. 정마요? 몇 시에 갈까요? 저녁 7시까지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집 찾기가 어이없지 않았어요? 아니요, 쉬웠어요. 집이 참 좋아요. 이건 집들의 선물이에요. 고마워요. 리안 씨, 내일 저녁에 바빠요? 리안 씨, 내일 저녁에 바빠요? 리안 씨, 록 리안, 내일 저녁에 바빠요? 리안 씨, 록 리안, 내일 저녁에 바빠요? 아니요, 안 바빠요? 안 바빠요? 록 리안 씨, 록 리안 씨, 록 리안 씨, 록 리안 씨, 록 리안 씨. 록 리안 씨, 록 리안 씨, 록 리안 씨. 반드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정말로, 몇 시에 갈까요? 정말로, 몇 시에 갈까요? 정말로, 몇 시에 갈까요? 몇 시에 갈까요? 몇 시에 갈까요? 정말로, 몇 시에 갈까요? 저녁 7시까지 오세요 저녁 7시까지 오세요 저녁 7시까지 오세요 저녁 9시까지 오세요 생각 себе 오세요 저녁 8시까지 오세요 저녁 7시까지 estábite 오늘 친구분이 감사하여 이 문제는 어떤가요? 랜그를 생각합니다. 어떤가요? 너는 어떤가요? 아니면 어떤가요? 아니면 어떤가요? 아니요, 쉬웠어요. 집이 참 좋아요.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. 아니요, 쉬웠어요. 집이 참 좋아요.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. 아니요 이 시원한 실제로가 원래 시간이 안되니까요 이 시원한 어떤 내용은 다른 일상으로 이야기를 한 번 더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 shrub에 있는 실제, 이 시원한 적은 선생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마워요 밥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디쯤 모이크니야? 따라하세요 리안 씨 내일 저녁에 바빠요? 아니요, 안 바빠요 내일 우리 집에 오세요. 집 들이들 해요 정말요? 몇 시에 갈까요? 저녁 7시까지 오세요 어서 오세요. 집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? 아니요, 쉬웠어요. 집이 참 좋아요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. 고마워요 네, 잘 컸습니다. 오늘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 만나요. 자, 억권 점프가투스 나. 쪼끼내는 비트 오크라티의 쯤미리블리. 바이바이